정말로 말했었니 네가 아침을 잃었을 때 눅눅한 침대에서 결국 모든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란 걸 정말로 몰랐니 네가 누군가의 곁을 떠날 때 없는 건 다른 일 미안 빈절이가 아닌 남겨질 슬픔이란 걸 거울에 비춰지는 걸 자리 잠돌아가 버리네 너의 반한 가운데 실루엣의 주인은 성장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보멘아의 주인은 두 가지의 희생이 그녀를 공유해 그녀를 공유해 눈앞의 장면이 모두 하나의 연극이라 이제야 할 것들도 더 이상 괴롭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가정과의 선을 내면 아무리 따라오는 우아 그리울 우리에게 나 전자 같았으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